네 어부어부입니다 어딘가 아시겠어요 커넬 설계단 있는데 파도 상황은 저는 이제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어 바람이 바람이 상당히 세게 불어서 이거 어떻게 예 컨트롤이 될까 안내가신 고민인데 풀도 지금 다 얼어 죽어서 간신히 뜯었어요 풀 뜯는데 간신히 뜯었고 어 내가 이제 하려는 위치가 저 바위인데 더바위에서 캐스팅하면 얼마나 머물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잠깐 바람이 지금 거의 정면이거든요 바람이 잘나가고 이동을 할까말까 고민이 되는데 일단은 한번 여기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왔으니까 잡아 봐야죠 일단 짐을 좀 비 안맞는 데다 좀 안전한 데다 좀 옮겨 놓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뜨문뜨문 인필하고 있어요 아 진짜 답답해 또 한참이 이제 자 입질입니다 입질이 되게 예민하게 들어와요 바늘짱 웃겼는데도 그러네 바늘짱 웃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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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